안녕하세요. 메가서디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우호수입니다. 2026년도 수능을 위한 고3 연간 커리큘럼. 고2 학생들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강의를 찍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캐스트를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고2 학생들은 나중에 올라오는 캐스트를 참고하시고요. 고3을 위해서 연간 커리큘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일단 선생님을 대부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자면 선생님은 서울대 화생공을 나왔고요. 화학생물공학부 나왔고 메가스터디 온 지는 3년 됐습니다. 메가스터디 오기 전에는 D사에 있었죠. D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성마이맥. 대성마이맥에서 12년 동안 화학영역 매출 1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메가스터디 온 지 3년 됐습니다. 1년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지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전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설명할 건데 이번 수능 어땠나요? 자 1등급 컷이 50이 뚫렸습니다. 아 처음이죠. 처음으로 뚫렸어요. 근데 약간 그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9월 평가원도 50이었죠. 그리고 10월 학평 물론 평가진 된 건 아니었지만 10월 학평도 50이 뚫렸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야 9월도 50이고 10월도 50인데 수능도 이러다 50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진짜 수능도 50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이게 뭐 잘하는 학생이 많아서 50이 뚫린 게 아니라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많이. 많이 낮아졌어. 그래서 양측관계 중화반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산을 꼬아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꼭 한두 문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50이 뚫렸습니다. 잘하는 학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낮아져서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막상 선택하려 하다가 하더라도 어? 내년도 50이면 어떡하지? 내년도 수능은 어떨까요? 이게 50이 연속 2년 뚫리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년은 50은 아닙니다. 내년은 한 47 정도를 맞출 거예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선택자 불균형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평가원이 내부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지약이 가장 많죠. 그래서 생물지약의 난이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계속 쉽게 내줘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능 쉽긴 할 건데 50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중화위권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기회라고 봐요. 예전에 지금 20년, 21년, 22년 시행일 기준 20년, 21년, 22년 수능은 진짜 헬이었어. 거기 보면 진짜 1년간 화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장 가서 통수를 받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진짜 이상하게 꽈놓은 문제들. 숫자 계산도 이상하고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선생님도 보면서 이런 건 왜 내는 거지? 되게 궁금했어요.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간.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수능 출제하신 분들이 있지. 만나고 싶어. 난 진짜 만나고 싶어.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십니까? 손 잡고 가시죠. 저랑 어디 좀 가시죠. 그래서 강의실 가서 닫아놓고 스탑워치 30분 딱 누르면서 시작하세요. 풀어보세요. 진짜 그러고 싶을 정도로. 20년, 21년, 22년. 3년을 그랬어. 3년. 3년을 그러면 돌아선다. 학생들은 돌아서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뭐 그래. 한 번 불수능.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2년 되면 어라? 근데 3년 연속 그런 짓을 하잖아. 그러면 애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지금 현재 화학의 상태를 만든 거죠. 근데 23년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킬러 배제 정책. 킬러를 없애라. 그래서 화학 1에서는 양쪽관계 중화반응이 킬러에 해당했기 때문에 양쪽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를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23년 수능은, 시행일 기준, 23년 수능은 47이 뜹니다. 그리고 24년, 이번 수능이죠. 드디어 50이 뚫렸어요. 그리고 물리화학은 계속 쉽게 내줘라라는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수능도 쉽긴 쉬울 텐데 50은 아닐 거다. 그래서 내가 1년간 열심히 준비하잖아. 그럼 이제 통수 맞지는 않을 거예요. 화학이란 감옥이. 이미 이제 심각하게 인지를 한 상태들이야.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번에 9월, 10월 수능이 뚫리는 걸 보고 선생님도 확신인지 했구나. 이제 화학 선택자가 이렇게 줄어드니 이제 하는구나. 소일고 외환감 고치는 게 학생들이 읽고 지금 난이도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수능을 화학을 선택한다 했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게끔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화위권 학생들은 내가 1년 열심히 하면 충분히 1, 2등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화학은 통수마저 열심히 공부에 점수가 안 나와. 그건 20, 21, 22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바뀌어있는 거고 23년부터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중화위권 학생들도 기회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화학에서 1, 2등급 충분히 1년 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탐론 이슈가 있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사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입시 결과를 보고 2월 말에 나오면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탐으로 한 과목을 바꿨을 때 이 바꾸는 이유는 내가 2등급 이상 올려야 돼요. 1등급 올리는 건 사탐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2등급 이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만 그때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학을 선택해서 1년간 열심히 해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점 더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년간 열심히 해서 이제는 공부를 했는데 통수만두는 과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화학을 선택했다면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 있는 과목이야.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바뀌었어. 최근의 경영을 알아야 돼요. 예전의 경영, 예전 20년, 21년, 21년 이때 소문만 듣고 그거 갖고 지금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 그거 갖고 화학을 너무 어렵다는 인식으로 제대로 1년을 공부해도 이건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감안해서 아, 화학을 선택했어. 그리고 이런 소신형 학생들이 선생님은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대학에 가면 20계를 가잖아. 20계를 가면 화학이 관련이 안 된 과가 있을까? 손에 꼽을 거예요. 진짜 화학이 하나도 필요 없는 과목들. 근데 대부분은 정말 화학이 관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등학교 때 화학을 하고 가는 게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할 때도 지금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인데 지금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대학에 가서 나는 화학을 좋아하고 나는 화학적으로 전공을 할 거니까 나는 수능과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할 일만 남은 거야. 이제 통수 맞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내년도 1년간 커리 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정규 강의하고 모의고사 강의 자, 두 트랙으로 나눠서 시기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방금 그랬죠. 1년간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바뀌었다. 작년 수능 문제를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고 개념 듣고 기출문제 다 풀고 나서 한 3월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를. 풀면 느낄 거야. 아, 이거 진짜 할 만한 과목인데? 어, 이게 할 만하구나. 이 정도만 공부했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구나. 라고 느낄 거야. 자, 근데 당연히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돼요. 1, 2등급은 어느 과목이나 맞기가 어려운 거야. 그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자, 1년간 마음을 굳게 다시 공부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12월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자, 나는 화학을 선택했지만 정말 노베다. 정말 노베인 학생들은 기초의 정답을 먼저 들으세요. 기초에 관한 화학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들을 정리해놓은 강의니까 자, 기초의 정답을 수강하시고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뭐 완전 노베는 아니야. 나는 한 3, 4, 5등급이야. 이 정도면 개념의 정답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5등급, 6등급, 7등급, 5등급 이하면 기초의 정답 듣고 오세요. 자, 그래서 나는 3, 4, 5등급 그러니까 5등급까지 거기까지 1, 2등급 당연히 많아요. 그것도 없고 자, 개념의 정답을 들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개념의 정답. 나도 너무 해야 돼. 나도 너무 해야 돼. 너 주변에서 개념은 좋은고 개념은 좋은고 그래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인데 그만큼 개념 설명을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쉽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의 정답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선생님, 저는 1, 2등급이에요. 또 들어야 되나요? 네, 들으세요.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돼. 내가 2학년 때 내신하면서 열심히 개념 공부를 했어. 어, 다 알까? 정말 다 안다고? 아니야, 겸손해야 돼. 선생님, 나도 항상 그렇게 공부했어. 항상 여러 번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래, 내가 뭔가 또 들게 있을 거야. 어,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 내가 모르는 부분이 1, 20% 나온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등급, 3, 4, 5등급 전부 다 개념의 정답 들으시고요. 제가 올해는 이제 고2, 고3의 개념의 정답을 나눌 겁니다.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용으로 강의를 한 번 할 거고 수능용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강의는 하는데 이제 내신에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고 내신에만 출제되는 부분. 자, 고3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3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수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개념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문제를 풀 때 그 간극이 좀 줄어들게끔 개념은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잘 안 풀려 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끔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고3 학생들을 위한 이 개념의 정답은 올해는 수능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의 정답에는 이제 워크북이 같이 들어가는데 자, 워크북은 기본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 400문제 정도 구성을 해놨는데 자, 이 개념의 정답을 들으면서 워크북은 같이 하세요. 같이 1단원도 소단원이 다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1단원 들으면 자, 거기에 있는 물론 교재에도 본책에도 단어문제가 있지만 그거 풀고 워크북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1-2단원 끝나면 또 개념하고 워크북 일단은 이 둘을 병행하세요. 그래야 약간 자신감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기본 기출이니까 잘 풀릴 거야. 이게 풀려야 재밌어. 정말 재밌게 해야 돼. 그래서 이해가 되고 아, 개념을 잡았더니 이렇구나. 문화생제 4개의 과목 중에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화학인 거 알죠? 화학입니다. 화학은 정말 개념만 제대로 잡히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거기까지만 해내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게 효자 과목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개념을 잡으면서 워크북, 기본 기출들을 여기까지 같이 익히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기출엔 변형의 정답. 올해는 이름을 좀 바꿨는데 원래 기출의 정답이 있었죠. 그런데 기출만 해주니까 학생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풀어놓은 학생들은 기출 또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변형 문제는 없어요. 이런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 요구에 기를 기울이거든.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변형 문제를 같이 넣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는 기본 기출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심화 기출 위주로 돼 있고요. 심화 기출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의 변형. 심화 기출에 변형되면 어떨까? 어려운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번 보면 숫자들이 보이잖아. 답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변형하면 어떻게 나올 건가? 그거를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기출엔 변형의 정답. 기변의 정답. 그렇게 읽을 텐데. 그래서 기출엔 변형의 정답과 개념의 정답. 그리고 세트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12월에서 2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 최소야. 최소.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최소. 이것도 1회독은 하고 1회독은 하시고 얘도 같이 세트니까. 그리고 기출엔 변형의 정답도 1회독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2월까지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시작해야 된다고. 내가 1등급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2월까지는 기출의 개념의 정답과 기출엔 변형의 정답이 같이 1회독은 최소 돼 있어야 돼요. 3월 모의평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3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구나.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복을 합니다. 인강의 장점이 뭐예요. 대부분 패스를 끊어놨을 테니까. 인강의 장점은 반복이에요.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여름 시즌 전까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기출엔 변형의 정답. 기출 문제는 몇 번 풀어야 될까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번 이상 풀어야 될까? 선생님은 내 욕심이긴 하지만 5번 이상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5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풀고 기출 문제 좀 풀어봤다. 절대 아닙니다. 한두 번 풀었어. 근데 그 기출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 그냥 눈에는 조금 익숙해졌을 거야. 어? 이거 기출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예전에 기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점점점일 거야.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게 안 되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어? 이거 기출. 이거 몇 년 더 기출이야.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야. 이거 이렇게 풀어야 더 빨리 풀려. 그 연습까지 되려면 그게 5번 정도예요. 그래서 1회이지 1회. 더 많으면 좋고요. 3월부터는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세요. 진짜 반복을 통해서 계속 내 걸로 만들어야 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점점 시간이 줄어요. 처음에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개념의 정답 듣고 나서 기출을 풀어보면요. 기본 기출, 심화 기출 풀었을 때 심화 기출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있지. 지금 이거 뭐 두 달 정도 두 달 조금 넘게 해서 이걸 다 끝낼 수 있다?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뭐 N수생들은 이미 기본으로 다 돼 있어서 N수생들은 얘기 다르겠지만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기준으로는 이게 1회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부터는 이게 이제 기출의 기출의 변형의 정답. 자, 기출 문제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회 정도까지는 끝나야 돼요. 2회에서 3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1회도 깼으니까 2회도, 3회도 기출을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3월에 조금 더 일찍 출시할 수도 있어요. S9S 자, 쓰고 쓰죠. S9S 줄이, 줄이지? 줄였어. 별다 줄이야. 자, 스페셜 나인 스킬 스페셜 나인 스킬 스킬 강의입니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들 근데 이제 9개의 주제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포함해서 이제 화학식과 몰 문제 그 다음에 금속의 반응 문제 그 다음에 오비탈에 관한 문제 주기성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9개의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작년에 처음 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그 전에는 선생님이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양적관계 중화반응 요게 두 개가 킬러였기 때문에 그거만 집중적으로 해줬어요. 근데 어... 더 많은 문제들 지금 이제 양적관계 중화반응 난이도가 내려오면서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에 준킬러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 승부를 못 보면 4페이지 갔을 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오는 2, 3, 4페이지 그래서 2, 3, 4페이지에 나오는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그 9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요 SGS 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심화 스킬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을 쭉 풀었겠죠. 근데 고난이도 문제들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커리를 좀 단순화 시켜놨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개념 적고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스킬 익혀서 변형 문제 풀고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강제가 많아도 여러분들이 복잡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단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 듣고 기출 풀고 그 다음에 스킬 익혀서 심화 스킬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서 내 걸로 만들고 자, 그래서 S9S 이거는 심화 스킬 강의가 이제 3월부터 6월 전까지 선생님은 더 일찍 완강을 해놓겠지만 여러분들은 들으면 고3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중학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되게 행사가 많아요. 학교 연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 없을 거야. 그래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얘도 1회독은 했으면 좋겠어요. 1회독 꼭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념 기출 그 다음에 기출 자, 6월까지 기출은 그래서 총 3회가 완성돼야 되고 개념의 정답 자, 1회 내지 2회 그 다음에 스구스 이것도 1회 내지 2회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6평 전까지 이걸 끝낼 수 있다면 안되면 이렇게 개념과 스킬 그리고 기출 2, 3회 정도까지 반복이 끝나 있어야 여름방학 때부터 자기 시간이 생겨요. 자, 여기서 이게 정규 강의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 시리즈가 이제 병행이 될 거예요. 자, 같이 12월에 출시를 할 거는 개념 1, 2 모의고사 자, 1, 2 모의고사는 1페이지 2페이지의 연습입니다. 1페이지의 연습이 빨리 풀어야지. 정말 눈으로 보고 거의 답이 나올 정도로 간단히 계산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을 개념의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게 30회 분량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개념하고 워크북 그 다음에 기출문제 어느 정도 기본 문제 심한 문제 약간씩 하면서 이걸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 1, 2페이지 감이 좀 잡힐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스구스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이걸 하세요. 홀이런 하프 모의고사 자, 작년에 1, 8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자, 1, 8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1페이지 문제들은 그냥 눈에 보이고 눈에 그냥 보자마자 답인데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요. 하프니까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준킬러와 킬러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2페이지, 3페이지 핵심문화하고 4페이지 거기에서 시간이 드는 문제들로만 그렇게 구성해놓은 하프 모의고사를 15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게 1학기 정도에 여름방학 시작 전에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평 시작하기 전에 이제 6평을 대비하는 시즌1 모의고사 그리고 6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6평이 반영되어 있는 시즌2, 시즌3 그리고 이제 9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6평과 9평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1년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강의 여러분들이 개념 그리고 기출앤편형 그리고 쓰고쓰거지 그렇게 상반기에 끝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자,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7월 이후부터는 반복이에요. 개념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2회 되게끔 그 다음에 3회 했죠. 그래서 기출 총 5회까지 되게끔 그 다음에 쓰고쓰도 2번 내지 3번을 보세요. 그럼 이 스킬들 자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와 변형을 하세요. 선생님이 엔제하고 파이널 엔제하고 파이널 그거를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녹였어요. 그래서 시즌1,2,3,4에서 모의고사 시리즈를 더 늘리면서 어차피 실전으로 우리가 시간 연습하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반복 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거에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보면서 복습하면서 반복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시간을 확보하면서 1년간 거리를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정규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까지 해서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모의고사 시리즈들은 전부 다 새로 제작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 6월 내년 6월 9월 수능 6월 9월이 반영돼서 수능이 보통 나오니까 6구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모의고사 시리즈까지 전부 다 새로 제작해서 드릴 테니까 실전에서 내가 새로운 변형 문제 새로운 문제 못 마르지 않게끔 회차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 강의와 모의고사 이렇게 병행하면서 1년간 선생님이랑 열심히 잘 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수능은 기회입니다. 50이 또 뚫릴 거다 그건 아니고 47 정도로 맞춰서 최상위권은 실수 줄이기 그 다음에 중앙위권 학생들 3, 4, 5, 6 3등급 이하도 1년간 열심히 해서 1, 2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바뀐 과목이니까 1년간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연간컬리크림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